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조회수 눌러달라 구독 눌러달라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물론 구독하고 조회수를 누르면 좋죠 그러나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죠 나는 이게 순수한 취미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있든 없든 조회수가 올라가든 계속합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영국의 로열 코벤트 가든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코벤트 가든 오페라의 명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197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았다 기사 자귀라는 것은 이제 그 귀족 귀족의 자귀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솔티는 자귀를 받기 몇 개월 전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솔티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주의자를 맡은 기간 동안에도 시카고로 이사하지 않고 런던에 살았으며 시카고에서는 호텔에만 머물렀다 카라현이 34년간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주의자로 있으면서도 베를린에서는 호텔에서만 머물렀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고 귀족 칭호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미국으로 이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면서도 미국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시카고의 장기 호텔방 같은 거를 예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호텔에만 머물렀다 그런 얘기죠 1971년 코벤트 가든 오페라 감독 측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극장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지휘했다 1969년에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주의자로 임명되어 22년간 장기 재직했다 시카고 심포니 상임주의자 시절에는 솔트에게나 시카고 심포니에게나 리즈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솔트는 나중에 상임주의자에서 스스로 물러날 점에 이르러 시카고 심포니는 내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표했다 그렇죠 22년간 22년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재직을 했으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미운정 고문정 다 들었다 그런 격이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는 미운정 고문정이 이제 다 들었던 것이죠 다만 시카고 심포니 재임 초기에는 코벤트 가든 등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스케줄 때문에 솔트가 시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수석 개권 지휘자직을 신설하여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를 영입하였다 솔트는 일부러 자신과 다른 스타일의 지휘자인 줄리니를 선택하여 오랜 설득 끝에 그를 수석 개권 지휘자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줄리니는 솔트와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지휘자였기 때문에 이 영입은 시카고 심포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솔트는 줄리니 후임으로도 자신과 대조적인 성량의 지휘자인 클라우디오 아바두를 수석 개권 지휘자로 영입했다 솔트는 말이죠 솔트는 자꾸 유명도가 높아지고 왔다 보니까 솔트가 시카고 심포니에는 오로지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석 개권 지휘자직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트가 어디 자리를 비우더라도 솔트 대신 그 수석 개권 지휘자가 솔트 대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겨울을 그 솔트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줄리니라는 마리아 줄리니라는 사람을 수석 개권 지휘자로 영입했다는 거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를 영입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줄리니 후임으로 완전히 솔트와는 다른 성령의 클라우디오 아바두 이 사람도 요즘에 유명하죠 클라우디오 아바두 이 사람을 수석 개권 지휘자로 겨울하고 솔트가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트가 어디 자리를 비울 때면 이 사람이 솔트 대신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하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수석 개권 지휘자라는 직을 신설해가지고 솔트가 어디 자리를 비우더라도 솔트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솔트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방대한 양의 음반 녹음을 남겼다 솔트는 시카고에서 재임 기간 동안 파리 오케스트라와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직을 맡기도 했지만 교양악 관연악 음반 녹음은 거의 전부 시카고 심포니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래서 겨울하고 솔트가 시카고 심포니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파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하고도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음반 녹음은 오로지 시카고 심포니와만 음반 녹음을 했다 이겁니다 오페라는 오페라의 익숙한 빈필 등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와 녹음했지만 1976년 박은호의 방황하는 네덜란디인 녹음에 시카고 심포니를 처음 기용했다 이후에도 솔트는 박은호나 베토벤 피델리오 베르디 오텔로 등 관연악의 비중이 큰 오페라 녹음에서 시카고 심포니를 기용했다 1991년 솔트는 자신이 지나치게 오래 집권한 것이 오케스트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상임지휘자직을 다니엘 바렌 보임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그러니까 시카고 심포니를 22년간 지휘했는데 타이에 의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제는 내가 시카고 심포니를 그만두고 다음 사람한테 다음 사람들을 다음에 후임을 선임해놓고 내가 시카고 심포니를 걸어 나와야 되겠다 내 발로 걸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후임으로 다니엘 바렌 보임이란 사람을 후임으로 정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 바렌 보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게오르그 솔트의 후임으로 시카고 심포니의 지휘자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생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 부인이 제클린 듀프레 바이올리니스트인지 뭐 하여튼 첼로 연주자인지 첼로 연주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에만 의존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클린 듀프레라는 첼로 연주자인지 아마 첼로 연주자가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 제클린 듀프레가 이 사람 부인이 어땠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근육 위축증이라고 위축증이라는 그 휴기병이 있잖아요 근육이 근육이 무력화된 병입니다 그래서 내 중에는 근육이 무력화되니까 어떻겠어요 움직이질 못한 거지 근육이 위축되니까 그래서 서서히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이었던 근육 위축증이라는 게 그래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클린 듀프레가 이 사람 부인이었었는데 근육 위축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2년은 카라엔의 뒤를 이어 파리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되었었다 되었으나 악단 경련진 직구와 갈등 끝에 1975년에 사임했다 파리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도 했으나 그 파리 오케스트라 경련진과 갈등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1975년에 물러났고 나중에 파리 바스듀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바렌 보임과 정명훈이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물러났을 때 솔티는 파리는 원래 그런 곳이라며 바렌 보임과 정명훈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파렌 보임 파렌 보임도 파리 오케스트라 상임지휘를 했었는데 파렌 보임도 불알을 일으키고 그만두게 됐고 우리나라의 정명훈 지휘자도 파리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또 물러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겨울오고 심포니가 원래 파리 오케스트라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갈등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솔티의 후임으로 파리 오케스트라에 추임하여 장기간 재임했던 바렌 보임의 융화력을 높여사서 나중에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후임에 앉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바렌 보임이 말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바렌 보임이 내가 알기로는 인성이 상당히 온화한 인품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오고 솔티는 좀 인품이 그렇게 온화한 인품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바렌 보임은 인품이 상당히 온화하고 이런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주의자 겸 예술감독을 맡았다 런던필 재임기간 동안에는 에드워드 엘과의 작품을 레퍼토리에 추가하였다 그래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바로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것이 아니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나서도 런던 피라모닉에서도 재직했다 이거죠 1983년에는 바이로이트 피스티벌에 초칭 초빙되어 리벨룽의 반지 사부작을 지휘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1976년 야심차게 준비했던 백주년 반지 프로덕션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자 파르 파트리스 쉐로가 연출하고 피에르 볼레즈가 지휘한 백주년 반지 프로덕션은 엄청난 논란과 비판에 휩싸이는데 토마스만 등의 해석을 근거로 근대 시대로 설정한 쉐로의 연출은 모순점으로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이 프로덕션은 프리미어 이후 연출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졌다 이 작품을 처음 지휘해 봤던 블레르 지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죠 차기 프로덕션의 지휘자로 솔티를 섭외했다 솔티는 바이로이트 측에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구를 했는데 특히 연출 측면에서 과감하게 솔티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연주의 연출로 제작하기까지 했다 또 솔티는 오케스트라의 호른 파트를 시카고 심포니 단원들로 대체하려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호른 수석인 베를린 필의 게르트 자이페르드의 등이 반발하여 역풍을 막기도 했다 또 타이틀 노린 지크프리트 역을 라이너 콜토베르크 등과도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국 콜토베르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하고 급히 만트레트 융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이처럼 준비 과정부터 순탄지 않았던 1983년 링은 프리미어 이후에 역시 논란이 휩싸였는데 특히 피터홀의 보수적인 연출은 보수적인 관객들에게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진보적인 평론가들에게는 혹평을 받았다 또 교체된 타이틀 노린 만트레트 융에 대해서도 혹평이 있었다 솔티의 주의 자체는 직전 프로덕션의 피에르 볼레지가 워낙 말아먹은 바람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만큼 대단하지는 않았던 평이었다 결국 1983년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이트 출연이 되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객원 지휘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동영상과 음반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아키도 얘기했잖아요 이때 만든 동영상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4K 영상도 아니고 아주 흐릿한 영상의 질이 안 좋은 그런 영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영상이 오늘날 영상은 4K 영상이잖아요 아주 세밀한 것과 디테일한 영상이죠 이 영상의 발전이 말이죠 아주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만 해도 굉장히 영상이 흐릿한 영상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4K도 넘어서 8K까지 나오잖아요 8K 영상이 나오는데 사실 4K 이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4K까지만이지 4K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4K 이상 뭐 8K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관이 그렇게 세밀한 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관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4K까지만이다 그 이상의 세밀한 영상은 아무리 세밀해봐야 우리 유관이 구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5년 루드비 판 베트벤의 생일을 다룬 영화 불멸의 연인 1997년에는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 리나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영화에 나오는 배경음악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데카와의 파트너십 데카라는 건 영국의 음반 브랜드죠 영국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평생에 걸친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데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여러 가지로 숄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데카가 처음에 그와 계약을 맺은 것은 유명 연주자는 성악과의 반주자로 기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피아노 반주자는 음반 표지에 이름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 솔트는 데카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일하면서 컬쇼 등의 프로듀셔에게 자신의 지휘열망을 열심히 피로겠다 이를 켜기로 솔트는 본격적으로 지휘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데카는 거액을 들여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독점 계약을 맺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빈필의 주요 지휘자들은 대부분 DG 소속이었다 DG 소속이었던 칼뱀은 빈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였고 빈필과 무척 녹음하고 싶었지만 데카와 빈필의 독점 계약 때문에 1970년 이전에는 녹음을 할 수 없었다 내가 전 본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지 않니 칼뱀도 상당히 유명한 지휘자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트는 대비 초창기에 아직 빈필의 정기연주회의 지휘자로 초청받은 적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필과 가장 많은 녹음 최선을 갖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한국의 지휘자 정명원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정명원 역시 정식으로 빈필의 정기연주회에 초빙된 적은 없지만 DG가 아시아 시장을 위해 그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빈필과 녹음 세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명원 지휘자도 이름이 많이 오락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언젠간 전부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명원 지휘자도 클래식 음악사의 이름이 남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녹음 세션에서 빈필을 통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솔트의 공격적인 해석과 비전통적인 지휘법에 대해 특히 노장단원들이 반발이 있었고 일부 단원들은 녹음 세션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때문에 한동안 솔트의 빈필 녹음 세션은 비정의 멤버로 꾸려졌다 빈필, 빈필과 겨울과 솔트가 갈등이 많이 벌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필과 녹음을 할 때 단원들과 굉장히 갈등을 벌였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솔트가 그래서 노장, 나이 많이 먹은 단원들이 게으르고 솔트에게 반항을 해가지고 막 연주를 안 하고 퇴장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솔트가 예전에 했던 지휘자의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새롭게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이런 지휘법을 고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늙은 단원들의 반발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이 지휘자와 단원들 간의 반발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부임에 갔다가 단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갈등 때문에 오래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22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1965년에 걸쳐 진행된 솔트와 솔트와 핀피를 그런데 그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취침 모드로 했거든요 취침 모드로 하면은 그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그래도 덜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하려니까 계속 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참 거슬리네 여러분들 지금 아주 무더위는 지나갔잖아요 그렇지만 이 낮에는 말이죠 낮에는 방안이 약간 좀 아주 덥진 않아도 좀 후덕지근한 그런 기분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틀었던 건데 이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네요 1958년부터 1965년에 걸쳐 진행된 솔트와 핀피를 리벨룡의 반지 전곡 녹음은 세계 최초로 스테레오로 녹음된 리벨룡의 반지 전곡 음반사에 남을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1958년부터 1965년에 걸쳐서 솔트가 빈필과 협의해 가지고 리벨룡의 반지 전곡을 녹음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초로 최초로 스테레오 녹음이 됐다는 거죠 64년에 신데레 황헌 셰스온은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했다 당시 데카인 놀라운 녹음 기술과 화려한 성악진 등으로 엄청난 화제와 성공을 거둔 녹음 프로젝트였다 이 녹음은 원래 한스 크나퍼츠 부슈를 기용하려 했으나 크나퍼츠 부슈가 워낙 녹음에 비협조적인 지휘자였기 때문에 결국 이 녹음 셰스온은 솔트에게 돌아왔다 평론가 노먼 레버레이트의 인터뷰에 따르면 크나퍼츠 부슈는 녹음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프로듀셔 존 콜쇼가 결사반대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휘자 경력이 일천했던 솔트가 이런 대작 녹음에 기용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수 존재했는데 경쟁사인 EMI 프로듀셔 월터 레그는 이 녹음이 50장도 팔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반지 세트는 출시 후 현재까지 약 1800만장이 팔려 클래식 음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되었다 이 오페란 니벨룡의 반지가 EMI를 통해서 녹음이 됐는데 EMI가 영국의 음반회사입니다 데카도 영국의 음반회사요 EMI도 영국의 음반회사인데 이 음반회사 프로듀셔 EMI가 이 리벨룡의 반지를 음반 이름 있는 명문 음반회사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이 음반이 영국 내에서만 이 음반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음반이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이승열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이승열이가 마치 외계인처럼 취급을 해 저 사람 뇌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승열이 뇌를 한번 CT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대 뇌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과 다른 뇌를 가졌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승열이만 관심이 집중되는데 여러분 그 예술의 전담 같은데 외국에서 어떤 성악가나 외국의 어떤 오케스트라고 본다면 이 로얀석이 좌석 안하고 50만 원 이상씩 나가요 그렇게 비싼데도 다 매진이 되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룬고요 그걸 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클래식 애호가가 많은가 꼭 이승열이만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그건 그럼 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솔직히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마다 그 4년제 음악 대학에서 음악 전공자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합니까 4년제 음악 대학에서는 이런 재즈나 이런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2년제 2년제 전문대학 이런 데서는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실용음악과에서 CF음악, 광고음악, 재즈 이런 대중음악적인 음악도 가르쳐요 그러나 정규 4년제 대학 음악과에서는 꼭 클래식만 가르친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규 4년제 음악 대학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음악 대학에서 전부 클래식 공부를 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애호가로 전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애호가가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내가 언제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요즘 대세는 대중음악이 대세다 그 말은 틀림이 없어요 대중음악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클래식 음악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인류의 정신문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쌓아온 정신의 탑이다 이거죠 정신의 탑 그 정신의 탑이 대중음악이 설치된다 해서 인류의 정신문화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쌓아온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인류가 쌓아온 위대한 유산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베트베나 모차르트 이런 클래식 음악가들 클래식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쌓아온 그런 인류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BTS가 날고기도 K-POP, K-POP 맨날 TV에서 K-POP 타령을 해도 클래식 음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인류의 고견 문화유산입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EMI가 영국의 음반회사인데 EMI는 영국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음악의 오가들을 대상으로 음반을 팔아먹기 때문에 1800만 장이 팔리는 어마어마한 판매구를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 말로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바르톡 녹음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작곡가들이 다 나오죠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 말로 리아르트 슈트라우스 뭐 그거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르톡 이 사람이 현대음악가입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르톡이죠 현대음악 작곡가입니다 클래식 현대음악이죠 이름의 표기와 발음 지금 32분을 경과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의 표기와 발음 일단 그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퍼스트 네임은 조지이며 조지라는 절차를 사용한 적은 없다 시카고 심포니 상임주의자로서나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름은 그의 이름은 언제나 조지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코미디 감각이 있는 탁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지라고 하니까 무슨 이승렬이가 또 쌍소리를 얘기를 하는구만 또 이럴 사람이 있으라고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웃겨요 사람을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고즈넉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승렬이가 고졸이래 고즈넉이라는 그런 걸 아마 처음 들어본 모양이더라고 고즈넉 그게 우리 순수 우리말이거든 순수 우리말은 몰라요 여러분 그 강 강을 갖다가 가람이라고 하잖아요 가람 가람이 그게 순수 우리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순수 우리말을 모른다니까 가람이라고 하니까 가람이 뭐야 가락지라는 얘기야 손에 끼는 가락지라는 얘기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지라고 하니까 이승렬이가 쌍소리라네 조지라고 하면 남자 펜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코미디안으로 나가면 예전에 그 이주일이라는 사람처럼 아주 코미디계로서 코미디계에 나가면 대성할 사람들이야 전부 한 번 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웃겼다고 하면 강남 아파트에 매체씩 벌어들이는 그런 참 코미디안으로 성공할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가 영국 시민권자인데 왜 독일식인 게오르그로 발음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 일단 게오르그는 독일식 발음이 아니다 독일식 발음 표기는 게오르크이다 참고로 설티는 1953년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후 1972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독일 국적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참고로 영국 정부에서는 1948년 이후 복수 국적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게오르그는 게오르그 설티는 태어날 때는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독일로 국적을 옮겼고 그다음에 또 영국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영국으로 국적을 옮기면서 독일의 국적을 포기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나서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독일 국적과 영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영국에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복수로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영미권 클래식 라디오 진행자를 위한 발음 가이드에서는 게오르그 슈티라는 나와 있다 다만 과로 속에 조지 슈티를 표기해 놓았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영미권에서는 주로 신숙한 조지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조지 슈티라고 발음한다 낙소스 비디오에 올라온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게오르그 슈티라는 표기가 굳어져 왔다 고클래식 음악과 정보에도 게오르그 슈티 혹은 슈티를 사용한다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조지 슈티라고 되어 있다 KBS 클래식 FM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에 따라 게오르그 슈티라고 읽을 때도 있고 조지 슈티라고 읽을 때도 있다 국내 로컬 라이선스 기획 방식에서의 이름은 솔티시모이다 여기서는 게오르그 슈티라는 표기를 사용했다 일본어 위키피디아에는 게오르그 슈티라는 독일어에 가까운 표기를 쓴다 그래서 영문 발음, 프랑스 발음, 이태리 발음 같은 단어를 놓고도 약간씩 달라요 뭐 하여튼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 슈티라고도 하고 게오르그 슈티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로 유럽 쪽에서는 게오르그 슈티라고 하지 않고 조지 슈티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지 슈티라고는 잘 안 하고 게오르그 슈티라고 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7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기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말에서부터 내가 치과에 다녀야 돼요 치과 병원에 한 서너 차례, 네다섯 차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도 많이 녹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기타 이것도 하려고 합니다